안녕하세요 한국의 가요 한국 노래에 자막을 아래쪽에 처럼 자막을 자동적으로 넣는 방법 자동적으로 한국어를 넣고 또 그 아래에는 영어로 이렇게 영어나 불어 독일어도 자동적으로 넣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지금 한글 있죠 한글만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또 영어만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 혹은 독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노래에도 역시 설날이라는 노래죠 이러한 노래에 한글 자막과 영어 자막을 제가 지금 자동으로 넣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노래에 트로트나 무슨 노래든지 자막을 가사를 자동적으로 한국어도 넣고 영어도 넣고 혹은 한국어만 넣든지 혹은 영어만 넣든지 어느 쪽을 다 할 수 있는 방부에 대한 강좌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의 말 사람의 음성 녹의로 이와 같이 2개국으로 본 한국어만 본 영어로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한글 가요에 노래에 자막을 이중으로 넣는 방부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앱 캡컷 이란 앱을 설치해서 터치를 합니다 캡컷은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캡컷 이라고 입력하고 설치하면 됩니다 캡컷을 설치했으면 캡컷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화면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때 새 프로젝트를 터치를 해야 되는데 화면에 이렇게 새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으면 하단에 여기 보세요 편집이라고 있죠 편집이 선택되어 있으면 이 새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템프릿이나 알림, 나 이런 것은 터치하면 안됩니다 하지 말고 편집만 터치한 다음에 편집을 터치한 다음에 그러면 새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면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에 있는 영상이 나타납니다 이 위쪽에 보면 동영상이 있고 사진이 있고 그렇습니다 동영상을 터치하면 동영상만 보이고 사진을 터치하면 사진만 보입니다 우리는 영상에서 동영상 노래가 들어있는 동영상 노래 동영상에서 가사를 자동으로 넣는 방법을 시연하려고 하니까 동영상을 가져와야 됩니다 동영상이 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영상을 기본적으로 터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음악, 가요가 들어있는 영상을 터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죠 오른쪽 상단에 이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일자가 돼요 하나만 하나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두 개 선택한다면 또 다른 것을 이렇게 터치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만 가져올 테니까 하나만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이렇게 터치하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동영상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추가란 글자가 떠요 이 추가를 터치를 합니다 추가를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튼 화면이 나옵니다 그 동영상의 모니터 화면이 나오고 그 아래에는 여하집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단에 보면 현재 화면이 기본 편집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가로, 세로 비율을 제일 먼저 설정하세요 그것이 순서입니다 가로, 세로 비율을 터치하면은 자기가 셔츠를 할 것 같으면 9대16로 해야 되겠죠 원본으로 해도 되고요 원본이 만약 9대16이 되어있으면 저절로 9대16이 됩니다 원본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서 16대9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의 16대9로 하잖아요 그래서 16대9를 툭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은 항상 V입니다 V자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16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프레이를 잠시 해보겠어요 어떤 곡인지 자 여기 화살표가 프레이입니다 재생이죠 프레이 터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힘이 그러면 이와 같이 축하합니다 라는 그런 간단한 노래입니다 자 스톱하고요 축하합니다 축하한다는 그런 축하한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가사를 자동으로 넣으려면 가사를 하나하나 입력하려면 귀찮잖아요 자동으로 넣기 위해서는 하단에 보면 T-text라고 있어요 T-text를 터치합니다 자 T-text를 탁 터치했어요 그럼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자동 가사가 있어요 이 자동 가사에는 한국어 가요 노래를 자동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잠시 한번 볼게요 자동 가사를 터치했습니다 보면은 여기 언어가 있는데요 영어가 있어요 한국어가 있는지 볼게요 터치하면은 한국어가 없어요 이게 스페인어 영어 여기 보시면은 스페인어 영어 인도네시아 중국어 이런건 있는데 한국어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 가사에는 여기 자동 가사에는요 한국어 노래를 자동으로 가사를 넣어 주는 그런 기능이 없으세요 그 대신에 이 가운데에는 자동 캡션 이것을 이용하면 한국 노래 가사를 자동으로 넣어 주더라고요 제가 다 테스트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자동 캡션을 터치합니다 자 자동 캡션을 제가 탁 터치했어요 그럼 여기에 한국어라고 있잖아 보세요 한국어라고 여기 있죠 만약 한국어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옆에 화살표를 터치하면 이렇게 여러 나라 언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래 속의 언어가 한국어 같으면 한국어를 선택하고 독일어라든가 러시어라든가 영어 같으면 영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는 한국어니까 한국어가 한국어를 선택하고서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가 선택되어 있고요 다음에 그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오디오 파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 속에 들어있죠 이 동영상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이 자동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것은 손대지 않습니다 손대지 말고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생성이라고 했죠 생성 이것을 지금 터치하겠어요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캡션 생성 중이란 글자가 뜨면서 자동으로 가사가 생성됩니다 과연 자동으로 생성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생성이 됐죠 여기 보세요 아래쪽에 보세요 생성되니 보이죠 약간 밀어볼게요 보이면 이렇게 다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의 이 기쁨을 축하합니다 이것을 먼저 터치해 가지고 글자 색과 폰트라든가 여러가지 설정을 해 볼게요 자 이것을 터치합니다 글자 이것을 터치해 주세요 오늘의 이 기쁨을 축하합니다 터치해 주세요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여기에 이 글자를 위로 살짝 올리면요 글자 이렇게 크게 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 조절점이 조절점이 있잖아요 요 조절점을 눌르고서 회전도 시킬 수 있고 위로 밀면 회전이 됩니다 아래로 밀면 회전돼요 그리고 가운데 나서 잡아 당기면은 대각선으로 잡아 당기면 여깄이 커집니다 글자가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하단에 보면 AA 스타일이라는 게 있죠 AA 스타일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 이걸 툭 터치하면 아래쪽에 여기에 보면 오늘의 이 기쁨을 축하합니다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죠 이 글자가 만약에 하면 여기에서 터치해서 글자를 수정합니다 다음에 다음에는 여기 글꼴 있죠 글꼴부터 먼저 합니다 글꼴을 터치하면 글꼴은 다른 말로 서체 폰트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체에서 한국어라고 되어있죠 이것이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선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선택된 상태에서 위로 쭉 밀면요 여러 가지 서체가 나와요 이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서체를 골라서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속명체를 선택해 보겠어요 속명체를 선택해서 반듯하게 한번 해보겠어요 자 여기서 글자를 조금 크게 해놔게요 여기서 이렇게 글자를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 글꼴은 선택되었어요 속명체를 선택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나름대로 다른 것을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스타일 자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스타일을 터치하면 제일 처음에 여기 보시면 이 색깔이 나와요 색깔을 고를 수 있어요 이게 색깔 여기서도 해도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서도 해도 돼요 이 색깔에서 여기서 에AAA 이 노란색을 한번 고려고 보겠어요 툭툭툭툭툭툭하면 글자를 보세요 이게 이걸 다른 걸 선택해보겠어요 제가 자 이걸 선택해보겠어요 이걸 선택하면 툭툭툭툭툭툭툭툭하고 이것도 이것을 선택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차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 보면서요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획이라고 있죠 획 획이 이게 윤곽선입니다 키리마스터의 그 윤곽선 가장자리의 색깔을 말합니다 자 이 획을 투체입니다 투척합니다 획이 터치된 상태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검은 색깔이 선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고름이 됩니다 저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빗면은요 여러가지 색깔이 나와요 예 저는 여기서 예 조금 더 가서 밝은 이 남색을 한번 선택해 보겠어요 툭 투체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가장자리의 글자의 가장자리에 색깔이 남색이 들어갔죠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흰색을 가장자리에 검은색을 넣어 보겠어요 노란색에는 검은색이 잘 어울리더라구요 툭 투체어요 툭 투체어요 그러면 글자가 여기에 아주 뾰삭하게 잘 보이죠 여기에서 검은색을 너비라는 게 있죠 이것을 강하게 넣을 것 같으면은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를 이 동그라미를 우츠로 밀면 됩니다 그런데 바탕이 원래 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잘 안보여요 색깔을 다른 색깔을 선택해 보세요 여기서 흰색을 선택한 흰색을 선택하니까 이 글자가 잘 안보이네요 요 글자 대신에 아까 예 남색을 터치한 상태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남색이 강해지고요 저 위에 보세요 글자를 요걸 보세요 요걸 보시고 요걸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왼쪽으로 가면은 가장자리 색깔이 적어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가장자리 색깔이 짓 많아집니다 요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이 검은색을 다시 선택하겠어요 이 검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검은색을 투체어 하겠습니다 투체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요 하나만 요렇게 정한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V자는 항상 저장을 했죠 저장을 누르면은 모든 글자가 다 이렇게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애니메이션을 넣고 할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현재 오늘의 이쁜을 축하합니다 를 편집하는 게 이렇게 됐죠 그럼 다른 글자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다 이렇게 보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색깔이 다 노란색으로 일치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한 요 요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있죠 요 글자가 축하합니다 오늘의 기회인데 축하합니다 한 번만 나오거든요 근데 오타가 날 때는 자동으로 가사 넣는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수정하느냐 하면요 잘못된 이 글자가 한두 개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한 다음에 터치한 다음에 여기 AA 스타일 이걸 터치합니다 AA 스타일을 터치하면은 요 가운데 요 글자가 쓰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래에서 수정해야 여기에서 수정한 것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을 툭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아래쪽에 자판기가 나타납니다 자판기가 나타나는데 한글로 바꾸고요 축하합니다 하나만 남겨놓으면 되죠 그래서 쭉 X에 다 지워버립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만 남겨놓으면 되고 다른 글자가 필요하면 뭐 생일축가에 넣고 쓰면 생일축가에 이렇게 자기가 입력하면 돼요 여기서 입력을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이니까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여기 저장이란 V자를 터치하면 저장이 됩니다 V자는 어느 앱이나 다 저장입니다 V자를 터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여기에 축하합니다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제일 앞에서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여기 가사 나오는 것을 쭉 한번 보세요 자 프레이 축하합니다 오늘의 이 기쁨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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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노래니까 자 가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럼 이 노래를 영어로 혹은 독일어로 불어로 자기가 원하는 다른 언어로 이중으로 이렇게 가사를 넣고 싶어요 번역한 가사를 영어로 번역한 가사를 한번 넣어 보겠어요 그렇게 하려면요 그렇게 하려면요 자 이 노래를 먼저 하단에 있는 자막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기서 보세요 뒤로 가기 요하기 전에 뒤로 가기 요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서 당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뒤로 가기 하면요 여기 가사가 하단에 위에는 가사가 보이지만 하단에 그 가사 글자가 안 보여요 그 글자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이걸 보이게 하려면 아래쪽에 이렇게 기본 편지 메뉴에서 반드시 텍스트 티를 터치해야만 여기에 가사가 나타납니다 자 텍스트 티를 터치하니까 여기 가사가 나타났죠 이게 쭉 이렇게 가사가 나타났잖아요 자 그 중에서 나타난 가사를 아무거나 터치해도 돼요 저는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두 번째 걸 터치했어요 터치하면은 이 자막에서 왼쪽으로 쫙 밀면요 여기에 이중언어 캡션이란 메뉴가 있어요 이중언어 캡션을 터치를 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어를 또 한국어로 하는 것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어를 터치해서 영어로 하고 싶으면 영어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요 열하나는 언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언어가 나옵니다 자기가 영어로 바꾸시면 영어로 부르로 바꾸시면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여기 영어가 있죠 스페인어도 있고 베트남어도 있고요 이탈리아의 인도네시아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있네요 저는 대개 일반적으로 한국사람은 영어로 이중으로 하니까요 영어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영어를 툭 터치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서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언어를 선택하고 이것을 터치합니다 뒤로가기를 터치하세요 뒤로가기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영어라고 되어있죠 바꼈죠 아까 한국어가 이렇게 한 다음에 모든 캡션에 적용 이것이 선택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캡션에 모든 가사 자막을 말하는 거에요 여기서 이 번역을 터치합니다 번역을 한국 가사를 영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생성시키는 겁니다 번역 터치 하겠어요 여기 있는 번역을 터치하겠습니다 번역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금시 보세요 이중 언어 자막이 생겼다고 금시 떴다가 사라졌어요 그럼 제일 앞으로 다시 갑니다 제일 앞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 지금 축하합니다 영어로는 congratulations죠 congratulations 아래쪽에 좀 있어서 조금 위로 올립니다 올리면 모든 자막이 다 이렇게 위로 올릅니다 그래서 영어를 조금 크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요 색깔을 좀 제가 바꾸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음 자 여기서 잠시만요 다시 비율과기를 하고 다시 보세요 다시 여기 텍스트 T를 터치하고 영어 자막을 터치한 다음에 여기 AA 스타일이라는 게 있죠 아까 한 것처럼 AA 스타일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했어요 터치해서 여기서 글꼴은 그대로 두겠어요 글꼴을 터치해 가지고 자기가 글꼴을 영어 글꼴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스타일을 터치하겠습니다 제가 스타일을 스타일을 터치해서 이 영어 자막이 같이 한국어와 똑같이 노란색이죠 그래서 저는 흰색을 터치하겠어요 흰색으로 바꿔버리겠어요 흰색을 제가 이걸 터치하니까 여기에서도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이 영어가 흰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바꿉니다 그 외에 자기가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데 다음 기회에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도 이미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영어가 다시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영어를 이렇게 색을 바꾼 다음에 여기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딱 터치해요 자 그리고서 프레이 해 보겠어요 자 프레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자막 제대로 보세요 프레이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이 기쁨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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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한 노래지만 이렇게 영어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위치도 이 영어를 선택한 다음에 위치를 위로 올리든지 아래 올리든지 얼마든지 크게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집을 한 다음에 편집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출력을 하려면요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요 위에 있는 요것을 터치하는데 요 하기 전에 1080p 라고 해서는 해상도 이것을 먼저 터치하세요 이걸 먼저 터치하면 여기에 해상도가 108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 속도는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되어 있고 코드 속도 비트 레이트는 추천으로 되어 있어요 추천하는 속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고로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서 최고 화질을 올리는데 이것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제대로 오른쪽으로 해서 4K로 놨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속도도 60으로 갖다 놓고요 60이란 것은 1초에 60개의 프레임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고도 속도로 제대로 해서 화질을 굉장히 좋게 만듭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출력을 터치합니다 출력을 터치하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캡컷을 구매하지 않으면 출력이 안 돼요 그리고 구매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는 9900원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1년에는 99,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쉽게 정품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분은 제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출력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에서 이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뱅 사각층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리 가고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출력되면 어디에 지정되느냐 하면 갤리를 가면 지정되어 있어요 갤리를 카메라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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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볼드에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출력한 것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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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riel HYQUEE Bao 오 모 O 감사합니다.